너는 세상에서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야? 갖고 싶은 거 맞지. 엄마도 아빠도 가질 수가 없어서 그렇지. 걱정 마. 이제 내가 꼭 갖게 해줄게. 네가 원하는 거 내가 꼭 갖게 해줄 거야. 네가 원하는 거 나의 오해가 깊어 남은 건 이별분 처음부터 왜 내게 얘기하지 못했었나요 산다는 것 그조차 그대에겐 힘이 들었다는 걸 사랑이 그대에겐 사치라고 느껴졌나요 시도록 차가운 그대 그 눈물을 이제야 알아요 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면 나를 용서해요 조금 더 잃지 그대 맘을 헤아리지 못한 나는 민지야 박민지 일어나야지 고마워 근데 지금 몇 시야? 지금은 8시 뭐? 아 아 아 왜? 아 만난 친구잖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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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이 슬프지 않도록 그대가 날 보내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그대 맘에 묻어들려 웃어가는 것 자 밥 먹자 오빠 누나한테 그게 뭐야? 아 이거 다래끼 닦고갖고 다래끼나 놨다 아 맞다 나 오늘 숙제 해줘야 돼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근직기 몇 줄에 가면 돼 도와줄 거지?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아 그럼 도와줘야지 도와줘 아 아 아 아 앞으로 운경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도록 나 고생 아주 잘했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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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민지 뭐 띄었을지 몰라? 응? 녀석아 이게 뭐니 이게 응? 다시 와 정상수 네 정상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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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다 알아 네 눈에 멍든 거 내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냐? 아프지 좀 마 그대 가슴은 울고 있는 걸 느끼죠 그럼 그댈 끌어안아 주고 싶지만 이런 내 맘 들키지 않기로 한 걸요 원하고 원망하죠 그대만은 내게 다가올 시간을 힘겹게 만드는 사람 그대 지난 날 들은 그대의 아픈 얘기를 모르고 싶은 걸 모르고 싶은 걸 지금 그대는 빈자를 채워줄 누구라도 필요한 거겠죠 잠시 그대 쉴 곳이 되어주기에 나는 너무나 욕심이 많은 걸 아프지 나의 콧대고 너무나 욕심이 없니 뭐지? 졸업 신나 콧백이도 안 벗은 사람이 그래서 난 사람이야? 내가 뭐지? 네. 됐어. 말 한 번만 봐주는 줄 알아. 다음으로 꽃을 넘어가고 어림도 없어. 졸업장! 이승기, 반민지. 위 사람은 고등학교 전 과정을 성실히 수여하였으므로, 본 졸업장을 수여합니다. 고마워. 그댈 너무 사랑해요. 자, 축하합니다. 안 돼. 아이, 괜찮아. 챙겨줘, 챙겨. 아니, 안 돼. 오빠, 나도 졸업했다고. 네. 건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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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먹자. 아, 더 좋아요. 맛있어? 건배. 너 그냥 다 쏜다.